낙찰 받은 집을 명도할 때 어차피 사람 대 사람 간의 일이니까 좋게 좋게 법대로 하지 말고 대화로 대하면 된다. 원래는 다 착하고 좋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그렇게 대하면 협의를 잘해준다는 말을 아직도 믿으시나요? 저의 지인이 첫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분도 생각이 나쁜 사람이 어딨어 대화로 편하게 풀면 다 잘되지 하는 생각으로 명도를 하면서 그 점유자한테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과일 바구니까지 사다 바치면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지인한테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쌍욕과 낙찰 받은 집의 방문 구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처음에 경매를 배우면서 권리 분석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에 대한 등기부도 보게 되고 또 임차인에 대한 분석도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처음엔 어렵긴 해도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져요. 또 게다가 현장조사나 임장활동을 가보면 평소에 공인중개사랑 거의 대화를 해볼 일이 없죠. 그런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도 배우고 매매 절차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집 내부를 보는 것들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면 경매 초심자가 경험을 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명도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조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이런 기사들이 훨씬 더 멀리 퍼지고 또 이런 나쁜 소문이 소문을 나와서 점점 더 부풀려져요. 반면에 기분 좋고 좋은 뉴스들 행복한 뉴스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국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은 잘된 일보다 못된 것이 더 빠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일바구니와 쌍욕에 대한 사례도 정말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게 그 스터디 그룹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경매 초심자분들은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 좀 어떠세요? 몇 달 동안 시간을 쪼개서 권리 분석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요. 휴가를 해서 현장 조사도 가보시고 부동산에 대한 여러 이론 지식을 습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소문 때문에 아직 얼굴도 모르는 점유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경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경매 전문 컨설팅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컨설팅 전반을 맡기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처음 명돌할 때는 벌벌 떨면서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고 이대로만 진행을 하면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일종의 절차, 일종의 루틴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려면 일단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만의 명도 절차, 나만의 명도 각본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를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 점유자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할 때 이 약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점유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제가 미리 짜둔 각본대로 이렇게 흘러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인근에 경매학원 원장님이나 자칭 경매 전문가나 중개사나 법무법인 등에 방문을 해서 내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사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러 가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낙찰자가 법의 근거에서 설득하고 법의 근거한 문서를 활용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낙찰자가 맞는 말만 하면 상대방,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봐도 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보낸 안내문이나 내가 보낸 내용 증명과 동일하니까 제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금전이에요. 바로 돈을 원하시는 거고, 우리 낙찰자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명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액 현금으로 잔급을 다 내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 대부분은 경락 잔금 대출을 가장 많이 껴서 풀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자 비용이 많아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거기 사는 사람이 나가고 최대한 빨리 임대를 맞추거나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명도, 즉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 반드시 줄 필요도 없고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입찰표를 작성을 하실 때 미리 내가 이 집을 명도를 할 때 협상 비용이 얼마나 좀 들겠다. 돈을 아예 못 받아가는 분이니까 이사 비용이 좀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전액 배당 받는 분이니까 이사비를 주더라도 약간의 위로금 정도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할 때 그 금액만큼 빼서 입찰 금액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명도에 관련한 협상 비용을 미리 산정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낙찰자가 여유를 갖고서 이기는 경매 명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단 한 푼도 저 사람한테 안 주고 쫓아낼 거야. 그렇게 해서 0원으로 명도를 했다. 이런 거를 널리 알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내보내야 할 분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분들의 절박한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특히 채무자 겸 소유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배당을 못 받는 임창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낙찰자가 그 사람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상황이 너무 안 되고 안타깝다고 해서 이사비를 2천만원, 3천만원씩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사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제가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런 만큼 그쪽에서도 저한테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이사비를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당신이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내가 지정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내부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점유자분들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존중을 해주시고 예의는 지키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명도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작년에 낙찰받았던 실제 명도 사례를 통해서 이 명도의 흐름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초보자분들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초심자분들이 이 경매 명도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명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